자, 전국의 엠베스트 회원 그리고 엘리하이에서 이제 중학교 예비 과정으로 진입한 예비 수험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벌써?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엠베스트의 영어 강사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제 대한민국에선 제2의 영어 교과서라고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있는 천일문 시리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엠베스트에서 중학교 또 전반적인 영어 실력에 대한 기초나 기본을 확고하게 다질 천일문 시리즈의 제 시작 1편으로서 천일문 스타러에 대한 것이 교재가 만들어졌고 이제 자, 그것을 이런 새로운 영어의 흐름에 맞춰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자, 교재의 특징 그리고 강의의 특징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을 갖고 잡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천일문 스타러 교재는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권으로 통합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지금 천한 개의 문장에다가 여러 가지 연습 문제, 또 뭐 챕터 엑서사이시스, 또 뭐 레벨업 문장들 이런 거 다 합치게 되면 볼륨이 너무 두꺼워져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자, 그리고 강의를 듣는데도 무척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는 천일문 스타러의 제1권 강의에 대한 걸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천일문이 무엇인지 또 구문이 무엇인지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하고 이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이 좀 강의를 오랫동안 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내 강의를 듣고 대학에 진학하고 또 여러분들을 낳아서 길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뭐 안 볼지 모르겠지만 하긴 뭐 사실 인강으로 강의를 듣는데 오빠나 형 같은 사람한테 수업을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뭐 옛날 사람 같은 아저씨가 불쑥 튀어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뭐 거부감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어를 영어답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렇게 알고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우선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미국의 3대 시사 주간지라고 하는 게 뭐 타임, 또 US News and World Report, Newsweek 자, 이런 걸 우리가 3대 시사 주간지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권위 있는 건 타임즈입니다. 자, 타임즈에서 저희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에 대해서 취재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최고의 경제지라고 일컬어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취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CBS 이브닝 뉴스에서 또한 방송에 또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보면 그때 이제 취재한 영상 찾아서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솔이라고 해서 영어 교수법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세계 최고의 이제 영어 교육 단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석사 과정으로 학위 과정으로 돼 있기도 하고 Certificate, 이런 자격증을 발급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코어 테솔이라고 해서 정기 이제 총회를 열고 전 세계에 이제 영어 전문가들이 모여서 영어 교육에 대해서 기조 연설도 하고 또 그들의 이제 학술지에다가 칼럼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2018년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의 이론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옆에 선생님 옆에 보면 이제 상당히 백발의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분이 아직도 살아있는 전 세계의 영어 교육학의 전설 바로 스티븐 크라슈앤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때 이제 기조 연설을 했었고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 칼럼도 영어로 기재를 하고 물론 선생님이 직접 썼죠. 자, 그리고 영어로 발표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이제 기념촬영도 했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뭐 이 첫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사교육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영어 교육의 전문가로서 인정받은 사람은 단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은 서울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있죠. 거기에 외국어 교육 자문위원으로서 위촉장이었고요. 이렇게 공교육도 넘나들면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천교육청 영어과 1급 정교사 자, 1급 정교사가 되려면 우리가 사범대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거의 뭐 고시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임용고시라는 것을 합격을 해야 공립학교의 정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천교육청 소속의 영어 정교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분들한테 영어 교수법을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자, 이러한 특강 강의도 했었고 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 전공 대학원생들한테 역시 교수법을 강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자, 이러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것뿐만 아니라 자, 영어 교사, 강사들을 또 이제 어떻게 영어를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한 강연도 했으니까 그냥 이제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 대한민국의 그 어떤 영어 시험도 능히 쉽게 돌파하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바를 분명히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일문 같은 경우는 교재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예비 중학생 그리고 중2 정도까지 1권을 학습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교 교육 과정상 적합하고요. 그리고 이제 2권은 중2부터 중3까지로 우리가 타겟을 하고 있는데 자, 사실은 1권에 대한 거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의사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는 내용과 수준 정도가 다뤄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 영어는 결코 선행 어떤 단계자 선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자, 지체하지 말고 1권에 대한 걸 배우고 나서 2권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2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이번 강의는 1권을 40분 한강 기준은 이제 우리가 40분으로 잡고 있는데 그거를 25강으로 총 이제 시수가 1000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될 거예요. 1권에 대해서 제 1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2권은 이제 다시 강의를 제작할 때 알려주도록 할 텐데 일단 1권까지가 500문장이 넘어가는데요. 자, 1권에 대해서 40분 기준 25강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한강을 40분으로 잡아두기는 했지만 어떤 강은 뭐 50분 정도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강은 진도의 내용에 따라 뭐 짧게는 뭐 20분 내외로 이렇게 진행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총시수는 대략적으로 1000분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이제 1000일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가 자, 이 1000일문 교재가 지금 이제 4차 개정까지 왔는데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1000일문 웬 영어 교재에 1000일문이냐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는 자, 그러한 뭐 학생들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계셨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1000일문을 따온 거에 대한 기본은 이제 1000일야화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아라비안 나이트 1000일야화에서 1000일은요. 1000날이 아니라 1000하루 어, 사실 뭐 슬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아랍의 어떤 왕이 어, 결혼을 하고서 하룻밤 이렇게 지내고 나면 왕비를 막 죽여버리는 막 이러한 이 폭정과 만행을 저질렸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왕의 이제 신하였던 사람의 딸이 왕비로 간택이 됐는데 자, 자기의 애지중지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또 하룻밤 지나고 나면 이게 죽게 될 운명이 될까 봐 지혜를 짜서 자, 왕이 절대 어, 죽일 수 없게 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번 회차에서 뭔가 사건이 시작됐는데 다음 회차를 이어보지를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 궁금함이 있게끔 하고 나서 회차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무려 천 하루 동안을 죽이지 못하게 왜냐하면 이 공주를 죽이고 나면 다음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무려 천 하루 동안을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이런 거를 해서 결국은 이제 살아남았고 이제 잘 살았다 뭐 하는 이런 게 바로 천일야와요. 그러니까 그 천일이 원다우선트가 아니라 원다우선 원 데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천일이라는 걸 따왔고 또 이제 천자문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할 때 자, 예전에 우리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한자문화권에선 천자문부터 먼저 기본적으로 떼고 그 다음에 뭐 사서, 삼경 이런 거를 해서 선비들이 뭐 과거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령 우리 수영을 예를 들어 봅시다. 수영을 하는데 아무리 교실에서 뭐 이론 수업을 받는다고 해도 뭐 발차기에다가 뭐 우리가 자유용을 할 때 팔 각도는 어떠하고 고개를 물속에 쳐박았을 때는 입을 다물고 음음음 하면서 숨을 참고 코로는 이제 내뱉긴 하겠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고개를 뺐을 때는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각도를 해갖고 파 하면서 참고했던 숨을 이렇게 내뱉고 그래서 음파 음파 하면서 뭐 팔 돌리기의 각도가 어떠하고 뭐 물장구를 칠 때 무릎 이하의 다리의 각도는 어떠하고 이런 거 아무리 이 교실에서 이론을 배워봐야 실제 물속에 들어가서 어? 그 발을 잡고 발차기를 하고 또 킥보드 잡고 발차기를 하면서 저 수영장 끝까지 갔다 오고 뭐 이런 거 또 팔 돌리기 연습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서는 수영 절대 잘할 수 없는 거 맞죠? 그럼 영어라는 언어예요. 언어 학과목이 이전에 자 이거를 잘하기 위해선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에요.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다 함께 따라야 할 규칙 그래서 이런 규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소통인데 소통 불가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심각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모두가 다 따라줘야 될 규칙이 문법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규칙만 안다고 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안되겠죠. 규칙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들어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물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럼 이제 구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을 텐데 구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말의 짜임입니다. 짜임 그러니까 우리 국어사전적 정의를 읽었자면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짜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한국어의 기본적인 짜임과 영어의 짜임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어순도 다르고 꾸며주는 그러한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그냥 규칙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직접 뛰어들어서 그러한 규칙을 제대로 담고 있는 영어다운 문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하나의 과정에 있어서 1,001개 정도 되는 물론 이제 교재에는 또 더 많은 예문들이 사실 담겨져 있는데 어쨌든 1년 번호로 1,001개까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만 그리고 이러한 문장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실 이러한 문장들이 완전히 여러분들한테 내재화돼서 암기가 되고 그냥 뭐 튀어나올 수 있게 이렇게 집중적인 반복 훈련이 되어야만 영어라는 언어를 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를 잘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뭐가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 원어민이 됐던 아니면 우리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이 됐던 실수가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시험의 핵심적 포인트가 되는 이런 것들을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잡아내게 되면 영어란 언어도 잘하고 소통으로써 그리고 어떠한 시험도 잘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과 목표는 사실 내가 강의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내신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특목고에 갈 거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내신을 요구하는 특목고에 갈 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 중딩 때의 내신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데 별 영향을 끼치진 않죠. 하지만 이 중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기틀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신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결국 내신이라는 건 학교 교육, 이런 공교육, 정규 교육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 적응이 돼야 돼요. 잘 적응이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11번의 대학교에서 대학 입시 학생들에 대해서 입학 사정을 할 때 지켜보는 게 11번의 내신인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100점 만점으로 시작을 해서 끝까지 100점 만점을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실력에 대한 확고한 기반을 갖춰주고자 만들어진 교재 그리고 강의가 바로 이 천일문 스타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문법과 함께 특히 여러분들이 규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정말 여러분들한테 몸에 딱딱 달라붙게 체화될 수 있게끔 알겠지? 그렇게 만들어진 교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중등 영어 필수 핵심 문법과 구문 구문이 뭔지 알겠죠? 규칙뿐만 아니라 영어라는 말의 짜임을 채워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읽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고 그냥 그대로 읽음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직독직해라고 하는데 빨리 읽어야 되고 그리고 빠르면서 또 실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오역이 나오면 안 되고 빠르고 정확한 그런 직독직해를 하고 또 오답이 없는 오역이 없는 완벽한 구조 분석까지 여러분들이 동시에 해낼 수 있게끔 분명히 만들어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교재와 강의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초점은 당연히 정규 교과 과정에 대한민국 중등 영어 교과 과정에 대한 걸 기본 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공부를 하는 것과 병행을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교재가 이제 우리 책 속의 책으로 천일 비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천일 비급에서는 이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천한개 문장에 대한 모든 끊어 읽기, 구조 분석, 해석, 그리고 해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과 또 본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복습을 하는데 유기적으로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완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워크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별매를 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우리 본 교재에서 배운 내용 천일 비급을 통해서 다지고 그런데 더 또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겠죠. 더 연습을 하게끔 만들어진 게 워크북이에요. 예문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예문으로 우리가 적용 훈련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적용 훈련을 하는 거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MBS에서 강의를 수강할 때 이 워크북까지 포함돼요. 그런데 강의에서 다루진 않지만 강의 진도에 그대로 맞춰서 여러분들이 숙제, 과제로 해나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나가는 진도만큼 또 진도도 상당히 규칙적으로 따박따박 나갈 거야. 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맞춰서 병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자 우리가 진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반복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낸 선생님이 대표 저자이자 이 회사의 대표 이사죠. 거기에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모든 예문에 대한 mp3 음성 파일 들어가 있습니다. 책을 펼쳐서 여러분들이 QR 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바로 그 해당되는 페이지에 훌륭한 원어민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영어를 배우는 단계에 있어서 사실 이 강의를 듣는 친구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원어민과 함께 영어를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원어민의 버금가는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과 잘 공부를 해왔다고 한다면 영어를 영어답게 잘 할 수 있겠으나 그러자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영어라는 건 언어이기 때문에 발음, 또 억양, 그리고 또 영어만의 어떤 리듬감 있는 그런 읽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어민의 음성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고 교재 전체의 어휘 리스트 그 어휘 리스트를 가지고 별도로 또 암기를 한 것에 대해서 셀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어휘 테스트 그리고 본문 해석 연습지 영어 문장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손으로 해석을 써보는 거 그리고 그 문장에 대해서 우리말 해석을 보고 영작을 해보는 거 그리고 이제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딕테이션, 받아쓰기도 할 수 있는 자, 이러한 부가 학습 자료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자료실에 들어가서 학습 자료실에 들어가서 이러한 자료들을 한꺼번에 이제 패키지로 다운받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은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다운받아서 이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주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바탕화면에 전부 다 이 zip 파일로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진도에 맞춰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이 교재값을 지불하고 이 강의를 듣는 것에 있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책과만 비싸고 어떠한 부가 학습 자료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너무 user unfriendly 사용자한테 불친절한 교재들이 대부분이야.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책을 정식 출간을 하는 교재들은 전부 다 이런 부가 학습 자료들을 반드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권리이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영어를 진짜 동급 최강의 영어 실력으로서 잘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의무이기도 하니까 꼭 다운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주거라고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왜? 언어니까. 그래서 Schedule Learn 이런 것을 만들어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Schedule Learn은 여러분들이 PC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랩탑,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탭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Schedule Learn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교재에서 배운 것을 직독직히 하는 것 끊어 읽기를 하는 연습 그리고 구조 분석을 하는 연습 그리고 스크램블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 어순에 대한 드릴을 하기 위해서 막 어순이 뒤죽박죽 되어있는 것을 어순에 맞춰서 배열하는 거 연습을 하는데 자 그럼 스크램블 연습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영작 연습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문장에 대해서 네 가지 버전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Schedule Learn도 다운받아서 잘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영어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 완벽하게 이 천일문 대한민국의 제2의 영어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시되는 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할 거예요. 자 예습에 대한 강조 당연히 둘 거고 그리고 복습을 하고 그리고 본 수업에 대해서 잘 듣고 복습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가 학습 자료들을 좀 약간 처음엔 번거로운 것 같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아 세상에 이렇게 잘 되는 게 없거든요. 자 이걸 잘 활용을 하고 거기다가 Schedule Learn을 통해서 더욱더 다지기까지 끝내게 되면 자 태한민국의 이 정도의 잘 짜여진 학습관리 프로그램이 병행되어 있는 교재와 강의는 절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우리 천일문 스타로 새 교재, 새 강의에 대해서 교재에 대한 구성, 부가 학습 자료 그리고 Schedule Learn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를 할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고 문법과 구문의 어떤 차이점 이걸 두 가지를 다 병행하겠다. 자 이러한 것을 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뭘까요?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를 해봐도 여러분들이 드린 시간과 노력에 대한 가성비, 모든 거 가심비 자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충족하고도 남는 자 그러한 멋진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조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우리 1강에서 여러분들 반갑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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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